와... 다 되나오네... 저기 위에! 위에! 갑자기 시X놈아! 앞쪽 뭐야? 뭐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산속에 있는 곳인데 산속 마을하고 지금 여기하고 한... 얼마나 떨어졌을까?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기 불 켜진 곳이 마을이 아니에요 마을이 이쪽에 보면 있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저기 가서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을 봤을때 좀 가깝게 보일런가 모르는데 꽤 멀어요 여기가 스타더 고! 공포방송 넘바바 지금은 도마시대 가자 신속히 도와라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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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망 보여줘 여러분들 우선 역사부터 지리업으로 해 저 철문이 도대체 무슨 철문이냐 여기가 그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저기 철문을 올린거에요 올린 이유는 뭐냐 출입을 제한하려고 제한하려는 그 이유는 뭐냐 여기 안에 흉가가 하나 있거든요 흉가가 하나 있어 거기에 구신때문에 출입을 저기를 제한시켜 놓은거에요 저 철문은 구신때문에 제한하는데 그건 좀 말이 안맞잖아요 처음에 저기를 여러분들 동네에서 돈을 거둬하고 구술하고 저기 철문까지 같이 해놓은거에요 이 산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죽었거든 몸이 불편했다더라고 몸이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 재산을 갖고 어디 가본거에요 불효자지 불효자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정확한건 아닌데 아버지 앞으로 앞으로 해가지고 대출까지도 받아버렸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 집이 경매로 다 넘어가버리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남은거에요 아버지가 고거에 충격을 먹은거지 아버지가 여기 안에서 자살을 했어 자살을 했어 자살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목을 메고 자살을 했어 목을 메고 그리고 이게 사건이 돼가지고 경찰 조속까지 받았다던 아들이 아들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동네 사람들이 사연을 얘기해준 걸로 토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건 자유에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동네 사람들이 봤던 귀신은 뭐냐 여기야 아버지라는 소리에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곳은 여러분들 그 보면은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관광지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린 이런 흉간 하나 찾으려고 알아주면 좋은데 어차피 말해봤자 알아준 사람은 안알아주고 개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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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줬어요 여러분들 채워줬어요 여러분들 오 오 시발 뭐냐 와 워라바라시도 다 모르겠네 다 되나 다 되나 다 되나 다 되나 원래 이렇게만 비닐하우스가 봐봐 와 비닐하우스가 살봐라 살봐라 왠만한 집보다 더 커 지금 관계 설마 여기서 사람 산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와 뭐야 야 물건이 막 많아 물건이 많아 뭐지 잠깐만요 여러분들 근데 와 뭐야 방금 이쪽에서 방금 뭐야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아니 근데 잘못 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뭐야 이렇게 여는 거구나 난 미는 거인 줄 알았는데 우와 빡빡하다 뭐야 뭐야 이거 뭐냐 이거 아까 내가 잘못 간 것이 아니라는게 아까 내가 저쪽으로 갔잖아 여러분들 뭐 잘못 본 것이 아니냐 못이 하나 돌아다니긴 한다 야 못이 하나 돌아다니긴 해 못이 하나 돌아다니긴 해 지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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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뭐 뭐지 뭐지 와 담배 또 당깁니다 긴장돼 형님 저 위에 위에 갑자기 시X놈아 뭐야 뚫린데 멋있어 나 못봤어 어디 여기 여기 좀 내려앉은데 여기 시X 깜짝 놀랐잖아 니 말에 더 놀랐잖아 미치식 뭐야 와 방금 전에 뭐에요? 사람 살아 동네사람말도 왜 사람이 산다고 하지를 않았는데 기신 아니야 형님 그러지마 형님 진짜 와 동네사람들이 얘기했잖아 여기 안으로 곳이나 올라간다고 곳이 형님 만약에 사람이면 우리가 왔다갔다 했어서 앞으로 소리를 조금이나 들렸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나와봤을 거 아니야 분명히 내가 봤던게 패딩 잠바 같은 거였거든 확보한 소리 확보한 소리 확보한 소리 어떻게 사람인데 칭 패딩 잠바 패딩잠바.. 다시 한 번 봐볼게 패딩잠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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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잖아요 패딩잠바라고 아 널 담로 귀여워요 불 Woz 문 열어 또치즈니스 뭐야? 뭐야? 와우 와 이쒸 뭐야 아까 와 왜왜왜왜왜 동네사람이 동네 여러분들 동네사람들이 말이 맞는가봐 봄이 불편하다 했거든 봄이 불편하다 내가 들어왔을때 사연얘기했던거더라구요 하지만 하나만 얘기할거야 여러분들 여기앞에 들어와서 구신기운이 있어 구신기운이 많네 구신기운이 많네 지금 와 들어와면 구신기운이 많네 구신기운이 많네 구신기운이 대충 그림나온다 진짜 와 뭔 소주병이 잘하고있어 아들때문에 속 아들때문에 소주병이 잘하고있어 습하다 습해 뭔소리야 뭔소리야 구신기운이 구신기운이 사라져 시해주세요 즙 essions 잠깐 문 앞에 있었던 길이 왜 있어? 여기 아까 우리 입구에서 봤던 방에 들어 보니 알겠어 여기요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가 아닌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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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문에 있던.. 기운이랑 완전 똑같아 카키색 아니에요 이거omsa 카키색으로 보이겠지만 카키색 아니라고.. 콩콩콩콩콩 Resistance 문에 져봐 문에 져봐 문에 져 봐 문에 about 야! 야! 집 안에서 뭐이래 바람이 뭐야? 방금.. 뜨거운 거 아니지? 내가 뭐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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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왜 그래 이거? 뭐야? 앞쪽 뭐야? 앞쪽 뭐야? 앞쪽 뭐야? 뭐야? 너 뭐야 거기 앞에? 너 앞에 뭐야? 나와봐! 아직 있어.. 아직 있다.. 아직 있다.. endure.. 어岩book 세이빙 두 번째Hewn 야완.. 어디에 못 신 У reflex 담아대 가 microorgan Corner 뭐야? 또..? 뭐야 자꾸..? 이상해.. 자꾸 이상해.. 뭐야 자꾸.. 자꾸 이상해.. 뭐야..? 여기서 문이 있는데.. 여기서 문이 있는데.. 잠시만.. 뭐야..? 뭐야..? 조심.. 뭐야..? 와.. 저도 찢어올 것 같아요.. 잠시만..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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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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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분명 펄렁거렸단 말이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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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